화면뒤에 가려진 글자 뭔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화면뒤에 뭐가 가려졌나?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 혹시? 요거? 요거? 예 교순신 공방어 탭 어 수고나게 여러분들 3대3 홈터 팀플 한번 가볼까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자 원래 보통 미션 없을 때는 그 3대3 홈터 팀플 잘 안갑니다 보통은 왜냐면 이게 그 스스로의 어떤 정신을 약간 파괴시킬 수 있거든요 수명이 약간 단축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팀플 하다보면 진짜로 그래서 제가 제 발로 잘 뛰어들진 않는데 한번 가볼까? 자 3대3 홈터 팀플 교순실에 갔다가 출발합니다 마치 3연승 여러분들 10만원 미션이 걸려있다는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대3 홈터 팀플 교순실에 갔다가 출발합니다 가상 미션은 걸려있습니다 3연승에 10만원 미션 걸려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상당히 좋은 마인드죠 그쵸? 그라다 그라다 오도놈 내가 한다 그리 알도르 오 제께들합니다 자 3연승 여러분들 첫번째 게임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대 여러분들 우리 팀은 저그토스 좋네요 종종 나쁘지 않네요 그죠? 좀 나되면 안됩니까? 예? 예? 좀 나되면 안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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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순영단체 시작 저 152 들어갈게요 어 어 아이고 조구숙님께서 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152 들어갑니다 아 일곱신임 3기 질러좀요 음 상단이 일곱신인 친구가 약간 살짝 거친 시부라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게 어 소프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럿만 좀 뽑아주세요 세시님 한시랑 1대1 좀요 저한테만 링모독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프로에요 형들 이거 맞냐 기르지 마세요 야 아무도 호흡없는거 치라 나 지금 누구나 예? 세시 혈 가세요 일곱신임 세시 혈이요 일곱신임 일곱신임 벌티샘 지너스러워 통아제이 성아들! 피우징한 데는 끼리기는 맞아요! 야 드라곤 존나 멍청하다 그러는데 지지빨고 이런데 컨트롤이 안되냐? 예? 와 나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지능을 바꿔준다라는 엉덩아 이거 맞냐? 성아들! 기비지는 마구! 라일라일라일라! 조금 쌀것같은 못쓸포포할랩 뽀뽀뽀뽀 슈웨이클럽 아희냐희냐희냐희냐 자 다같이 엔어 구수어 빙장 냥냥 여러분들 전적 한번 쳐 봅니다 예? 오우 쉐잇 여러분들 상대로는 전적은 83승 3패입니다 응 이거 뭐 사기내비 아니야 이거? 너 전적 왜그래? 사기내비지? 예? 아니야? 하도많이 당했어 지리네 어? 형아들 이항공아 이거 전적 뭐냐 이거라도 야 이거 맞아? 응 출발함 응 네얘기 감사력구예 응 몽둥이가 약이다 어? 야야야야 아니 왜 풀어보가 왜 일로 가냐 이쪽으로 안가지고 아니 왜 풀어보가 정상 왜 다섯이 왜 일로가 어? 아니 왜 이래? 야 이 사기 사기면 맞네 아 이런 아 하 대단하다 이러고 싶냐 하 아 아예 아예 들어가지도 못 하는구나 아예 아 얘 뭐 이러닝가루는 아니냐 이거 가스가 200이네 가스는 소진되있고 이거는 아예 건들 수 없게 만들어놨네 너 진짜 대단한 대단한 아이구나 너 정말 못된 아이구나 많이 못 받았어 행복하게 4개맵을 쓰더라도 4개맵을 쓰더라도 어느정도는 게임을 하시게끔 하거든요 사실 4개맵을 쓰더라도 아 근데 이 악마는 좀 아예 본진 안으로 접근을 못하게 만들었네 방을 아따 지렸다 지렸어 다음 게임 바로 들어갑니다 1대1 투원 토수 고수호제도 방해 들어갑니다 5초에 계속 돌아봐라 나 부웩 5초에és 5초에 5초에 mots 5초에 감흥이 없어서요 수고하세요 나갈게요 지지 아이고 블루님께서 3개 행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갔습니다 감사하려구요 죄송합니다 아직은 그죠 그죠?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최소 30세 중반 이상입니다 그죠? 감사하려구요 아무런 반응도 없네 젠장 진짜 나갈락하다 참았다 진짜 나갈락하다 참았어 게임으로 보여주겠다 뭐 이런건가 설마 내가 뭐 그런거야 너는 입을 털어봐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게임으로 기사대기를 왕복으로 먹이겠다 이런거야 설마 그러지는 말아줘야겠죠 그러지는 말아줘야겠죠 그러지는 말아줘야겠죠 나도 최면이 있는 사람인데 예?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씨바 저도 최면이라는게 있는 사람이에요 저기 이쁘고 푸링맙국 뽑고 째시겠다 아이고 순아니지라 네너 아히야 힝야 힝야 흐냐 훙해 우롱 이거는 그거 큰안가주입니다 감사드리 애올똑 edge 포트핸탐이 살짝 느닷 맞쪄 왜냐하면 괜찮습니다 대각선이기 때문에 째 수 있는 거예요 시간 잔치와 꼴야 그래시니 아힝 아히야 힝야 흐냐 와우~~ 감사드리고 트링이 웨이 드럼 당연히 뽑았겠죠 그죠? 어.. 오 조금..어.. 지려바리던가 좋네요 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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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피좀 뽑아주고요 세븐첸 좀 꽂았겠다 그죠? 꽂았을 것 같더라구요 왠지 그러면 저 발은 올라갑니다 감사드릴게요 아아악!!! 어 조금 싼것 같습니다 여기 링이 있었던거 아냐 보니까 그죠? 아주 흥흥하게 상당히 흥흥하네 이리주는 조금 말아줘 이러면서 8링 끼우는거 아냐? 진짜 그런사람도 있거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런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이층구가 그렇다는건 아니에요 감사드리고 가슴 눕히셨다 흐흐흐 전략마리 꼬아줍니다 청소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풀옵 찍어주고요 이번엔 다른 운용으로 갑니다 맞죠 여러분들? 계속 구추삼 운용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맞죠? 그라다 그라다 자 상당히 희철이만 파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싸게 이틀에 올려주는 몬스토베이고요 풀옵정도 찍습니다 싸대간 돌려줍니다 자 전략마리 생산해주고요 좋으면 도망갑니다 살짝만 건드리고 빼도록 할게요 가슴 넣어주는 몬스토베이고요 자 풀옵정도 찍습니다 헉 거슴을 죽어줄게요 구축해보세요 섬사롬 하면 안됩니까? 아...아앙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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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헉헉 어 이거 뭘판이죠? 일단 레어카 확인했으면 감사드립니다 조금 싸고 있다니까요 영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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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요 어... Namen 네도 그러면 수사기 돌려갑니다 토끼도 띠노냐토 홀리 잡아줍니다 감사드릴게요 그러면서 투사기 돌로 갑니다 자 코스에 생산해주고 감사드리고요 똘냐토 투사기에서는 완벽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프롬 토끼입니다 프롬 좀 더 찍어줄게요 적응이 간혹 가다가 급속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 위에다가 공간 없고 프롬 비추사 못하게 만들고 홀리 잡아줍니다 맞죠 여러분들 감사드릴게요 오브리도 숨어있는거 압니다 거기서 어디서 치지 말아주고 여기 근처에 숨어있겠죠? 그죠? 사람심리가 흐러도 뻔합니다 이쪽으로 한식적으로 뺏을거에요 분명히 사람심리 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있네요 감사드리고요 자 코스에 찍어줄게요 감사드리고요 자 공업도 찍어줍니다 앞으로 좀 더 찍어줄게요 코스는 망속도 해줍니다 코스는 좀 더 찍어주고요 그것도 일하세요 잠깐만 스커즈인가요? 자 후드 잡아주고요 스커즈는 아니네요 살짝 공가줍니다 코스는 조금만 더 아껴놨다가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브 조금만 더 찍을게요 레디포인트 원다우준 에너 투다우준 이렇게 빠르게 그죠? 투사가 성립했을때는 본딘의 캐논을 안방아도 됩니다 그죠? 감사드리고요 모든 자원을 갖다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소필성이 있다라는거에요 그죠? 어흠 코스는 그렇게 당하셔야겠죠 그죠 형들 감사드립니다 출동 준비 완료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코스는 살짝 출발해주고요 감사드립니다 에너 쥐러버린거 같은데 확신하게 슈퍼스킹 만개 감사합니다 자 바로 찍어주고요 자 이제 고정된 상태입니다 코스 좀 뭉쳐줄게요 제대로 걸렸어요 이 친구는 그죠? 에너 에너 살짝 꺾어주고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뒤치기 들어갑니다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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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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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 6, 7, 8, 9, 10은 살짝 들어가주는 에너, 뭐 슬럽이거죠? 저는 생산해줍니다. 감사드리고요. 쫄리앗도 방어 피곤입니다. 그죠? 딜러 발음 됐나요? 정확히 되겠네요. 5, 6, 7, 8, 9, 10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칼로 조금만 두드려주러 갈게요. 암마당 오브로드 에너 도망갑니다. 감사드릴게요. 쫄리앗도 정면쪽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그죠? 부싱 계속 들어갑니다. 부싱 높여주세요. 뒤치기로 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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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5, 6, 7, 8, 9, 10. 공개할것인가요? 다시앞으로 압박드립니다. 감사하려구요. 여기имся 기다리고 있을게요. 베이트를 조금 늘려주면서 붙여줍니다. 1, 1, 0, 1, 1, 도착할 때 아잉아잉 해주면서 짤러씨 못방되고 있을때 주랍니다. 아잉아잉아잉아잉아잉아잉아잉아잉 아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감사하려구요. 조금, 아잘잘잘잘잘잘잘잘잘 감사하려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적으로 갑니다. 5, 6, 7, 8, 6, 10 일단 찍어줍니다. 영어치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지는 조금 말아줘야겠죠. 감사합니다. 5, 6, 7, 8, 9, 10 들어가주면 못술포뽀할래.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해주는 못술포뽀할래. 어택탕을 먹여주면서 다시 한번 태어나고 그러면 그만갑니다. 감사합니다. 로쿠버틱스에 살짝 올라가주는 못술러비. 사업소 찍어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술에다가 먹여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5, 6, 7, 8, 9, 10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주는 못술러리입니다. 어이 형들 보냐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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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살짝 빼줍니다. 감사드립니다. 쫄야죠. 먹여주는 에너, 못술러리구요. 한쪽으로 뽕다리를 좀 틀어 들어가겠습니다. 만나형들 렉스델을 살짝 박아주는 에너, 못술포뽀할래구요. 질러 혹시 모르니까 몰래머지 정자 살포시해줍니다. 만나형들 포.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웃어드 Judah랄랄랄랄랄랄랄랄라 interone meshalie mustnlk 좀 더 막아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건 판소리인데 아닙니까. 감사드리고요. 방업 찍어줍니다. 감사드리고요. 파이럿 좀 더 해줄게요. 감사드리고요. 패드로 시켜주고요. 마찬가지로 패드로 시켜줍니다. 패드로 시켜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자분들. 저 영어 무슨 말이고. 영어 무슨 말이고. 극찬입니까. 극찬을 치려면 한글말로 쳐야 되는데. 왜 영어로 치노. 뭐라. 예? 뭐라. 리엠이라고요. 어. 예? 엄마. 엄마 미안해. 글쩡글쩡. 조금 단단히 싼 것 같습니다. 도저형들. 무친글에 comunquote. 이Homecoming. ede.